LG유플러스가 홀로그램 콘텐츠 제작 전문 업체인 더블미와 5G 기반 실시간 텔레그래프진스 기술 공동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텔레프레진스는 원거리 위치한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 있는 것처럼 각 참여자들의 모습을 홀로그램과 같은 가상 현실로 구현하는 기술로 예를 들어 지방에 있는 직원을 홀로그램 영상으로 불러와 서울에 있는 직원들과 함께 원격 회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LG유플러스는 텔레프레진스 구현을 위해 사용자와 근거리에 설치된 서버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모바일 엣지 컴퓨팅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해성 LG유플러스 미래기술개발 그룹장은 스마트폰용 3D 카메라 등이 보편화되면 텔레프레진스 기술은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